네, 기초 모음 발음 훈련으로 워밍업을 하고 트레이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야, 여, 요, 유, 예, 예 발음 연습부터 워밍업을 하면서 반복 연습해 보겠습니다. 빠르게 따라서 해 보십시오. 야, 여, 요, 유, 예, 예 다시 한번 빠르게 해 보겠습니다. 야, 여, 요, 유, 예, 예 다음은 발성 연습 다시 반복해 보겠습니다. 발성 연습 첫 번째로 하품하듯이 하아 서서 발성하기로 했죠. 그 다음 발성 연습 두 번째에서 허리를 숙이고 팔을 늘어뜨리고 발성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팔을 힘을 빼어서 축 바닥으로 늘어뜨린 사슬에서 숨을 들이마셔서 배에 공기를 채운 후 배를 살짝 집어넣으며 소리를 내어 보는 겁니다. 팔을 늘어뜨리고 힘을 뺐기 때문에 몸에 긴장이 들어가지 않아서 편안한 음성이 나옵니다. 이때도 역시 이전처럼 역시 하품하듯이 하아 발성을 하면서 배에 채웠던 공기가 성대를 통과하면서 소리가 만들어짐을 느껴보는 겁니다. 자, 먼저 5초 동안 하아 다음은 10초 동안 하아 발성을 해보셨습니다. 다음은 더 길게 15초간 해보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허리 숙이고 발성을 하셔야 됩니다. 허리를 숙이고 팔을 늘어뜨린 상태에서 발성을 15초간 길게 해보겠습니다. 발성을 해보셨습니다. 자, 이때 소리가 불안정하게 떨리거나 크기가 작아져서는 안됩니다. 처음부터 호흡을 너무 많이 뱉지 말고, 호흡을 너무 많이 내뱉지 말고, 복근을 이용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일정한 호흡이 조금씩 나아가도록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일 약간이라도 호흡의 길이를 늘려가도록 해보세요. 다음은 발음 연습 들어가겠습니다. 에, 에, 예. 발음을 구별하겠습니다. 에와 에는 기본적으로 입을 벌리는 정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새끼손가락 하나를 무는 정도로 입을 약간만 벌리면서 내는 소리는 에입니다. 에입니다. 이보다 두 배로 입을 크게 벌리고 내는 소리는 에입니다. 그리고, 예는 이와 애를 빠르게 연이어서 발음하면 됩니다. 예, 예. 발음이 되죠? 입 모양의 크기에 따라서 이 발음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문을 통해서 실제를 들어가겠습니다. 예문 들어갑니다. 에너지, 누에, 애간장, 애국심, 매주, 남매, 재발, 재발, 삼배, 돌배, 안경태, 백태, 예약, 예식장, 예절, 장례식, 차례, 신뢰,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한다. 해가 바뀔수록 씀씀이가 해프다. 차례를 잘 지키는 것이 예절이다. 애국심 담아서 격례를 하는 국군이 보인다. 네가 올라가면 내가 내려가고, 내가 올라가면 네가 내려간다. 오늘의 낭독연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의 아치를 둥글게 여는 겁니다. 목의 아치를 둥글게 열기입니다. 하품을 하듯이 입을 크게 벌려 보세요. 목의 아치는 둥글게 벌어지고, 연구개는 살짝 올라갑니다. 즉, 입안에서 소리가 둥글게 공명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목구멍을 크게 열고, 입을 최대한 벌리면서 다음 단어를 천천히 소리내어서 따라 읽어 보십시오. 목의 아치가 항상 둥글게 열린 상태에서 맑은 소리가 나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목의 아치를 활짝 열고, 예문 따라서 해 보십시오. 아이, 아들, 아버지, 앵두, 왕자, 이름, 우산, 호수, 하늘, 할머니, 후루룩, 호랑이, 해고, 한강, 해바라기 화분, 하마의 하품, 안개 낀 항구, 행복한 어머니, 하와이의 야자나무, 하와이의 야자나무, 일등 한양궁선수, 일등한 양궁선수, 일등한 양궁선수, 아기와 엄마가 호호하하 웃는다. 아주머니가 하루종일 하품을 한다. 연못의 연꽃이 아름답다. 다음은 오늘의 목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핫 발성을 통해서 힘있는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어와 의 발음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목의 아치를 열고 둥근 억양을 살려서 낭독을 하는 것입니다. 복식호흡이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복식호흡으로 입술의 부드러운 진동을 느껴봅니다. 여러분들 복식호흡은 하루아침에 잘 되지는 않습니다. 매일마다 비슷한 훈련을 반복함으로써 그 방법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복식호흡과 동시에 입술과 부드러운 진동까지 함께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로 숨을 들이마신 후 숨을 균등하게 내보낸다는 점을 의식하면서 다음의 방법으로 숨을 서서히 내쉬는 것입니다. 먼저 숨을 들이마신 후 영어의 F발음을 하듯이 숨을 내쉬면서 부드럽게 푸우우우 소리를 냅니다. 부드럽게 푸우우우 소리를 냅니다. 치아 사이를 통해 공기가 나가는 것을 느껴봅니다.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공기가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이에서 바람빠지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숨을 들이마신 후 S발음으로 스스스 하면서 숨을 내쉽니다. 마치 튜브에서 공기가 빠지는 듯이 공기 빠지듯 배가 홀쭉해지면서 숨이 나가는 것을 느껴보는 겁니다. 스 스 스 따라서 해보십시오 다음입니다 숨을 들이마신 후 v 발음을 v 발음으로 v 하면서 숨을 내쉽니다 치아와 입술 주변의 진동을 느껴봅니다 특히 윗니의 떨림을 기억해 두면서 나중에 소리가 윗니 뒤쪽에서 나오는 감각에 빠르게 익숙해질수록 있도록 하십시오 소리가 윗니 뒤쪽에서 나오는 감각에 빠르게 익숙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발성 연습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 이전에 진행했던 하품하는 하 발음 반복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하품하는 하 발음을 발성 길게 해보겠습니다 발성 연습 들어갑니다 숨을 들이마신 후 하품을 하듯이 입을 크게 벌리면서 하 하 하 공기를 몸 밖으로 내보내다가 서서히 아 아 소리를 내보면서 발성 연습을 반복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점점 발성 시간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이때 소리의 떨림이 없이 안정적으로 발성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 연습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처음에는 3초간 짧게 하 에서 아 로 연이어집니다 발성 이전에 여러분 연습 많이 했었죠 다시 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하 에서 아 로 3초간 5번 실시하는 겁니다 3초간 5번 실시했고요 다음은 5초간 하 를 발성합니다 3회 실시합니다 5초간 3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좀 더 길게 7초간 하를 달성하는데 2회 실시합니다. 해보겠습니다. 7초 동안 2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더 길게 10초간 하를 달성하는데 1회만 실시하겠습니다. 길게 들어갑니다. 10초간 하발성을 길게 1회를 실시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훈련을 했지만 이 발성 연습은 조금 여러분들에게 힘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렵다고들 하는데 한 번에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천천히 짧게 3초간 부터 해보시고 3초간 잘 되시면 5초간 그리고 7초간 시간을 더 늘려서 10초간 긴 시간까지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발성 연습을 차근차근 확실하게 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계 발성 연습 해보겠습니다. 핫 소리를 내면서 힘있게 발성하는 겁니다. 양손을 여러분들 아랫배에 가볍게 댑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불룩하게 나오는 것을 느껴봅니다. 목의 아치는 크고 둥글게 연 상태에서 배를 강하게 수축시키면서 핫 하고 크게 소리를 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바르게 일어서서 바른 자세에서 먼저 아랫배에 손을 얹고 숨을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4번에 걸쳐서 소리를 냅니다. 반복적으로 끊어서 스타카토 하듯이 핫 핫 핫 핫 핫 자 이렇게 끊어서 강하게 핫 핫 소리를 내면서 힘있게 발성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 하십시오. 연이어서 하는 겁니다. 핫 핫 핫 핫 핫 소리를 연이어 4번에 걸쳐서 내보는 겁니다. 한 호흡에 한 음절씩 빠르게 아랫배가 쑥쑥 들어가면서 무척이나 큰 소리가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입니다. 이때 핫 하가 아닙니다. 핫입니다. 핫 핫 하가 아닙니다. 핫 하고 받침 소리도 정확하게 제대로 내야 더욱 힘있는 소리가 나옵니다. 작고 힘없는 목소리도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크고 우렁찬 목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회 반복해서 훈련을 해보십시오. 다음 발음 연습 들어가겠습니다. 어와 의 발음을 구별하는 겁니다. 흔히들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이 어 발음을 의 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모음의 차이는 입이 벌어진 정도가 다른데요. 어를 발음할 때는 새끼손가락 두 개가 들어갈 정도로 입을 벌리고 을을 발음할 때는 입을 조금만 벌리고 입술을 평평한 상태로 만듭니다. 즉, 어를 발음할 때 아래턱을 약간 내려 확실하게 입을 벌리도록 하십시오. 발음 연습 어와 의 구별하는 것입니다. 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걸, 글, 넉, 늑, 던든, 거리, 그리, 거물, 그물, 저음, 즈음, 썰고, 쓸고, 크기, 그으름, 털어요, 틀어요, 정거장, 범인, 천연, 증거, 걸음, 버릇, 처음, 흔적, 드럼, 큰 악세, 슬피 우는 소리, 으스대며 큰 소리로 떠드는 거인, 눈시울을 뜨겁게 적시는 트럼펫 소리, 어제 음악을 들으며 서랍에서 커피를 꺼냈다. 자, 다음은 오늘의 낭독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의 아치를 둥글게 열기입니다. 목의 아치를 둥글게 열고 입을 크게 벌리면서 다음의 문장들, 예문들을 천천히 소리내어서 따라 읽어보는 겁니다. 목의 아치가 둥글게 열린 상태로 소리를 내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훨씬 공명이 잘 되면서도 맑고 또렷한 소리가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끊어 읽기를 제가 강조합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로 두었으니 의미 단위별로 호흡 조절을 하면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의미 단위별로 호흡 조절을 하면서 천천히 읽어봅니다. 예문 들어가겠습니다. 아리랑은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음악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제 안국동으로 이사했습니다. 액작 속 그림에는 악어와 암탉, 야자수가 있습니다. 앞둘 은행나무에는 은행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오누이가 오붓하게 오르막을 오릅니다. 인디언들이 아침에 언덕 위로 이동합니다. 혜영이는 학교 운동장 왼쪽에 앉아 있습니다. 햄버거 안에는 양상추와 햄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화가는 맑은 하늘과 노란 해바라기를 그렸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호흡 조절을 하면서 의미 단위별로 끊어서 잘 읽어보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릴까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아리랑은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음악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제 안국동으로 이사했습니다. 액자 속 그림에는 악어와 암탉, 야자수가 있습니다. 앞둘 은행나무에는 은행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오누이가 오붓하게 오르막을 오릅니다. 인디언들이 아침에 언덕 위로 이동합니다. 혜영이는 학교 운동장 왼쪽에 앉아 있습니다. 햄버거 안에는 양상추와 햄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화가는 맑은 하늘과 노란 해바라기를 그렸습니다. 반복적으로 예문 낭독 훈련을 했습니다. 다음 연습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낭독 두 번째 동그란 억양을 살려서 낭독을 하는 겁니다. 제가 다음에 읽어드리는 문장들을 읽어보면 의미 단위별로 끊어 읽기와 동시에 동그란 억양을 제가 포인트를 강조하면서 발음에 구분을 해서 낭독을 할 겁니다. 포인트 낭독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하나의 의미 단위는 한 번의 호흡으로 원칙을 지켜가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그 공기가 하나의 의미 단위 안에서 동그랗게 솟구쳤다가 서서히 떨어지는 느낌으로 낭독을 해보는 겁니다. 말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한층 부드러워지면서도 세련되게 전달이 잘 되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제가 이 낭독을 하는 방법 동그란 억양을 살려서 낭독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 그냥 정자제에서 마네킹처럼 꼿꼿한 자제에서 발음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어떤 리듬이랄까 제스처 바디랭기지라고 하죠 몸짓을 해준다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상대방한테 호소력 있게 내가 말하는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들이 상대방에게 더 강하게 전달이 됩니다. 더 확실하게 전달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몸짓 제스처 특히 팔 상체 부분을 유연하게 잘 여러분들이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작을 함께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을 할 때 이 손을 쫙 펴보십시오.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가 이렇게 돈 달라고 할 때처럼 손을 이렇게 편안하게 앞으로 내밀었다가 손을 뻗었습니다. 말을 할 때 어떤 중요한 포인트 의미를 두고 동그란 어경향을 살려서 어느 포인트에서 내가 강조를 해야겠다. 그러면 나의 팔의 제스처가 강조하는 의미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나가는 것과 동시에 팔이 나가는 거죠. 손짓이 나가는 겁니다. 바디랭기지 즉 제스처가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단어의 의미를 상당히 강하게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상당히 액션감이 있고 리얼리티도 있고 상대방에게 생동감 있는 어떤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앞으로 내밀었다면 어느 중요한 포인트 문장이 나오면 포인트 단어에서 측면으로 왼손도 괜찮습니다. 오른손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방향으로 오른손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수평으로 측면적으로 오른쪽으로 쫙 펼쳐졌다가 다시 구부리면서 내 몸쪽으로 다시 손이 오는 겁니다. 반대로 왼쪽 편도 측면적 옆쪽으로 해서 왼쪽 편으로 팔을 쭉 폈다가 손을 폈다가 다시 강조가 끝나면 나의 가슴 쪽으로 내 몸쪽으로 다시 손을 갖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하면서 연습을 해보십시오. 자연스럽게 이게 몸에 배워야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손동작과 함께 낭독을 하면서 억양을 살려서 낭독을 하는 겁니다. 더 생동감이 있죠? 활기가 넘칩니다. 마르 전체적인 분위기가 한층 부드러워지면서도 세련되게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느껴집니다. 옆으로 앞으로든 손동작을 함께 해주시면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 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손동작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알려드렸죠? 중요한 포인트에서 제스처를 활용하십시오. 아이가 컵에 든 우유를 마십니다. 잠이 든 동생은 예쁜 아기입니다. 농부가 갓단 오이를 담고 있습니다. 파란 하늘에 태극기가 펄럭입니다. 사람들이 바다에서 공놀이를 합니다. 한눈을 파는 사이에 음식이 다 탔습니다. 어머니는 서랍안의 열쇠를 꺼내셨습니다. 제가 예문을 하면서 저는 솔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생동감 있게 상대방에게 제가 하고 있는 말을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정달되고 내가 말하는 게 이 억양이 살아남과 동시에 상대방한테 팍팍 의미가 전달이 꽂히게 되겠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어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딱 체화가 돼야 됩니다. 다시 제스처 손동작 하면서 의미 단위별로 끊어 읽기와 동시에 제가 포인트가 되는 부분에서 동그란 억양을 좀 더 포인트를 둬서 강하게 강조하면서 발음하겠습니다. 아이가 컵에 든 우유를 마십니다. 잠이 든 동생은 예쁜 아기입니다. 농부가 갓단 오이를 담고 있습니다. 파란 하늘에 태극기가 펄럭입니다. 사람들이 바다에서 공놀이를 합니다. 한눈을 파는 사이에 음식이 다 탔습니다. 어머니는 서랍 안의 열쇠를 꺼냈었습니다. 자 동그란 억양을 살려서 낭독을 해보셨습니까? 손동작과 같이 하는 게 포인트 부분과 강조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복식호흡을 누운 자세에서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이 복식호흡 목표는 하 해 희 희 후 발성과 함께 오와 우발성을 또렷히 하는 겁니다. 다음은 외와 위발음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목의 아치를 열고 둥근 억양을 살려서 낭독하는 겁니다. 이번 복식호흡은 복식호흡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누운 자세에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복식호흡을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자세는 누운 자세입니다.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 잠을 잘 때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장소에서 누운 자세입니다. 편안히 바닥에 누워서 제가 알려드리는 다음 방법을 따라서 연습을 해보십시오. 방에 누워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을 자는 휴식을 취하는 자세로 해서 편안하게 잠자리에 든 모습으로 눕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공기를 누운 상태에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내뿜습니다. 숨을 들이마셨다가 다시 잠시 멈추는 겁니다. 여기서 숫자를 하나 둘 셋 넷 숨을 들이마셨다가 잠시 멈추기라면서 하나 둘 셋 넷 멈춰서 약간의 숫자를 세시고 숨을 멈추시는 겁니다. 잠시 멈추시는 거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천장을 응시하면서 바라보면서 공기를 내뿜습니다. 그 다음 숨을 들이마셨다가 잠시 멈춥니다. 하나 둘 셋 넷 넷 좀 더 구체적으로 연습 들어가겠습니다. 두 손은 여러분이 누운 상태에서 아랫배에 올려놓고 호흡이 자연스럽게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느껴봅니다. 그런 다음 완전히 후 하고 공기를 내뿜습니다. 다음은 배가 홀쭉해진 상태에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8초간 서서히 내쉽니다. 그 다음은 4초간 들이마시고 4초간 호흡을 멈추고 4초간 내쉽니다. 다음은 2초간 들이마시고 4초간 내쉽니다. 다음은 빠르게 들이마시고 내쉬기를 반복적으로 해봅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첫번째는 여러분이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두 손은 아랫배에 올려놓고 호흡이 자연스럽게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느껴봅니다. 나가고 들어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완전히 후 하고 공기를 내뿜는 겁니다. 다음은 두 손, 배가 홀쭉해진 상태에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8초간 서서히 내쉽니다. 4초 동안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8초 동안 서서히 다시 내쉬는 겁니다. 다음은 4초간 들이마시고 4초 동안 들이마십니다. 4초간 호흡을 멈춥니다. 다시 4초간 내쉽니다. 천천히 따라서 해보고 계십니까? 다음은 2초간 들이마시고 4초간 내쉽니다. 다음은 빠르게 들이마시고 내쉬기를 내쉬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1초 동안 하셔도 되고요. 0.5초 동안 하셔도 됩니다. 빠르게 빠르게 공기를 들이마시고 빠르게 내쉬기를 반복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해보십시오. 다음은 발성연습 발성연습 하 해 희 호 후 발성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한음절씩 한음절씩 짧게 여러 번씩 소리를 내는 연속 발성 훈련입니다. 크게 한 번 숨을 들이마신 후에 매번 소리를 낼 때마다 배가 안쪽으로 수축하는 것을 느끼면서 힘있게 발성해보는 겁니다. 예문 들어가겠습니다. 하 하 하 해 해 해 희 희 희 호 호 호 후 후 후 하 해 희 호 후 희 해 하 호 후 아 에 이 오 우 이 에 이 오 우 한음절씩 짧게 여러 번 소리를 내는 연속 발성 훈련입니다. 크게 한 번 숨을 들이마신 후에 매번 소리를 낼 때마다 배가 안쪽으로 수축하는 것을 느끼면서 힘있게 발성을 다시 한 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다시 연습 훈련 해보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하 하 하 히 히 히 히 히 호 호 호 후 후 후 하 해 히 호 후 히 헤 하 호 후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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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호 호 잘 따라서 하고 계십니까? 네, 천천히 한음절씩 짧게 끊어서 연속으로 발성 훈련을 따라서 해보십시오. 이것도 역시 잘 안되시면 연속적으로 소리를 내서 힘있게 발성을 연습해 보십시오. 다음 발성 연습은 호 와 우 발성입니다. 호흡을 빠르게 하면서 오와 우를 한음절씩 연속 발성을 해보는 훈련입니다. 배가 쑥쑥 들어가면서 소리가 생성되어 나오는 것을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는 또 한가지는 오와 우 모음은 우리가 평상시에 정확한 입모양으로 발음하지 않는 대표적인 모음입니다. 입술을 오므리고 입모양을 둥글게 만든 후에 소리를 입 밖으로 끌어내는 느낌으로 또렷하게 발음해 보십시오. 오와 우 발성 연습 들어가겠습니다. 오 오 오 오 오 오 20회 반복 연습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 오 20회 입술을 오므리고 입모양을 입모양을 둥글게 만들어 소리를 입 밖으로 끌어내는 느낌으로 또렷하게 발음을 해보는 겁니다. 이번에는 오 발음을 20회 따라서 반복 해보겠습니다. 오 우 우 우 오 우 우바름을 우발음을 20회 반복했습니다. 호흡을 빠르게 하면서 한음절씩 연속발성하는 훈련입니다. 배가 쑥쑥 들어가면서 소리가 생성되어 나오는 것을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입모양으로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오와 우를 10번을 반복하겠습니다. 오와 우발음을 섞어서 교차해서 10회 반복하겠습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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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을 10번 반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 번에 잘 안되시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확한 발음을 주의하면서 입술을 잘 오므리고 입모양을 둥글게 만든 후 소리를 입 밖으로 끌어내는 느낌으로 또렷하게 발음을 해서 한음절씩 연속발성을 합니다. 배가 쑥쑥 들어가면서 소리가 생성되어 나오는 것을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발음 연습은 외와 위 발음을 구별하는 겁니다. 외와 위는 표준 발음법에서 이중모음이 아닌 단모음으로 구분이 됩니다. 외는 애를 발음할 때의 혀 위치에서 입모양을 O로 만들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위는 이를 발음할 때의 혀 위치에서 입모양을 O로 만들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자 예문 들어가겠습니다. 왼편, 위장, 외다리, 위치, 두뇌, 되새김, 뷔패, 귀감, 퀴퀴한 곰팡내, 책상위 열쇠, 헛된 부귀영화, 위층, 왼쪽 끝방, 죄를 짓고는 못산다, 외면받는 외국산 괴물영화, 쉬는 시간 잠에 취한 학생들, 최고의 외국어 선생이 횡단보도를 뛰어간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서 발음 연습해 보겠습니다. 외와 위 발음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왼편, 위장, 외다리, 위치, 두뇌, 되새김, 뷔패, 귀감, 퀴퀴한 곰팡내, 책상위 열쇠, 헛된 부귀영화, 위층 왼쪽 끝방, 죄를 짓고는 못산다, 외면받는 외국산 괴물영화, 쉬는 시간 잠에 취한 학생들, 최고의 외국어 선생이 횡단보도를 뛰어간다. 잘 따라서 정확하게 연습을 반복적으로 해 보십시오. 자, 오늘의 낭독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낭독 중요한 것은 목의 아치를 열고 동그란 억양을 살려서 낭독을 하는 겁니다. 목의 아치를 둥글게 열고 입을 크게 벌리면서 다음의 문장들을 천천히 소리를 내서 따라서 읽어 보십시오. 동그란 억양을 살려서 손동작과 함께 연습하면 호흡 조절이 훨씬 잘 될 것입니다. 예문 들어갑니다. 하얀 원피스가 아주 예쁩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올라갑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봄을 기다립니다. 하얀색 꽃이 푸른 나무에 피었습니다. 장난치는 아이는 앞니가 부러졌습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은 단맛이 많이 납니다. 여학생이 음악을 들으면서 길을 걸어갑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아이는 운동화 한짝과 양말 한짝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빨간 사과, 노란 참외, 푸른색 수박을 좋아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정확히 따라서 반복해 보겠습니다. 하얀 원피스가 아주 예쁩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올라갑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봄을 기다립니다. 하얀색 꽃이 푸른 나무에 피었습니다. 장난치는 아이는 앞니가 부러졌습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은 단맛이 많이 납니다. 여학생이 음악을 들으면서 길을 걸어갑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아이는 운동화 한짝과 양말 한짝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빨간 사과, 노란 참외, 푸른색 수박을 좋아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낭독. 허리를 숙인 채 낭독하는 겁니다. 이전에 연습을 해보셨지만 다시 낭독을 하면서 허리를 숙인 채 하는 겁니다. 팔을 늘어뜨리고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끊어 읽기에 유의하면서 낭독을 해보는 겁니다. 끊어 읽기가 제가 포인트를 주면서 끊어 읽기를 하는 부분은 포인트를 주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따라할 수 있도록 해드릴 것입니다.